경기 한 번 안 뛰고도 입니다. 태극 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금빛 소식에 환호했던 항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했고 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은데요. 다만 선수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병역 혜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누구나 다 박수를 치고 이건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병역 특례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나 올림픽은 이제 금은 동이죠. 동메달 이상 획득한 그 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시 좀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쪽과 개도국 시절에 도입됐던 병역 면제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 이런 회의론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병역 특혜는 원래 1973년에 체육 예술계에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위선양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제도를 만들 당시 1974년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우리나라 16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 42개였고요. 2002년엔 최대로 금메달을 땄었는데 96개에 달할 정도로 유상도 매우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뭐 병역 면제 혜택이 어떤 기재가 돼서 하나의 기재가 돼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역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얼마나 병역 혜택을 받게 되나요? 네 이번에 그 항조원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와 야구 대표팀 대부분 선수들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의 경우는 22명 중에 2명을 제외한 20명,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 특례 대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한 경기도 뛰지 않았던 선수가 무임승차로 이렇게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또 논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 부상을 숨기고 참가를 한 뒤에 거의 경기를 뛰지 않고 병역 면제만 챙겼다는 이런 의혹을 받는 그런 선수가 있었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보면 야구 대표팀 투수 곽빈 선수는 등에 담이 왔다면서 공 한 번 안 던지고 병역 특례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론 아픈 선수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야구 대표팀을 향해서 은메달을 기원한다 이런 좀 릴레이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은메달을 기원한다 이렇게 좀 그런 식의 응원을 했다는 거군요. 또 올림픽과 달리 이제 아시안게임은 종목에 따라서 금메달을 더 이상 따기 어려운 대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회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 아시안게임 자체가 좀 금메달을 너무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요. 야구가 좀 대표적인데 한국을 제외한 참가국은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나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아시안게임이 합법적으로 병역 브로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골프 같은 경우도 이번 아시안게임부터는 프로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미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와 김시우가 나와 예상대로 남자 단체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쉽게 금메달 따는 게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경기 종목이 또 점점 확대가 되고 있을 종목 자체가 그만큼 면제 대상도 점점 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번에도 이제 논란이 된 e스포츠 외에도 바둑이라든가 브레이킹 댄스에 또 카드 게임, 체스 등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런 게 과연 이제 스포츠가 맞느냐 아시안게임은 더 이상 체육 행사가 아니다라는 논란이 제기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위 선양이 병역 혜택의 기준이라면 BTS는 왜 병역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병역 면제는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늘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난 거를 또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늘고 시간 있게 흐른 만큼 현재 실정에 맞게 좀 고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것도 뭐 무리가 아닌 주장 같습니다. 네, 네.